올해는 위치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작년에 갔던 데 갔더니 불이 꺼져 있는 데도 많고 충북 도청입니다. 문화재행은 올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봐요. 영원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650미터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당상공원 처음 와보는 공원인데 이런 공원이 있는지도 몰랐네 당상공원 청주 살면서 이런 공원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일제시대 때 지어진 수도시설이랬는데 여기 마지막 코스로 들릴 걸 그랬어요 아직 갈 데가 몇 군데 더 있는데 향교에 도착했습니다 도지사관사였는데 누나의 집이라고 전시공간으로 바뀌었어요 옛날 도지사관사였었는데 누나의 집이라고 전시공간으로 바뀌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.